숨기듯 내뱉는 나의 말들 속에 아무렇지 않은 듯 서로 바라보는 눈 있어요? 방피유니크 있어요? 뭐야 이때잖아 이 개나리야 존나 낙가 되네 아하이 존나 짜증나네 낚시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파인님 여동생 이쁜가요 다윤이 동생인데 이뻐 보이죠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재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레벨업 다 돼가구요 사랑한단 말을 못하거든 Oh oh beautiful 떨리는 가슴 Oh no 외로운 나의 맘을 숨기듯 내뱉는 나의 말들 속에 아무렇지 않은 듯 서로 바라보는 눈 그 달콤한 설레임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재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25개님 반갑습니다 아 멘붕이다 레벨업 요나 귀찮다 하기 싫다 존나 어렵네 레벨업 존나 하네 짜증나 아 언제 200 찍고 앉아있냐 이 노래 제목이요 크루시픽스 크릭의 미묘 아아 크루시픽스 크릭의 평행세계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재채 부탁드립니다 데몬 어찌됐냐구요 데몬 200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잠깐 미아이라는 겁니다 조슬린 벽사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랩업 축하 감사합니다 만렙까지 52엄 남았습니다 파이님 시청자 얼굴 인증에 사진 올렸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 어 한영희님 잘 봤어요 한영희님 아 누나 사진이요 아 그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 거 보이시는 거 같은데 한 20대 중반 되시나요 조슬린 벽사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진짜 20이에요? 근데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인다 되게 성숙했네요 성숙하네요 근데 누나 사진을 왜 올려요? 움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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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님 벽상에 암사한데요 닉네임 왜 그래요? 저기요 아저씨 이게 왜그래 닉네임 움블움블 에이 젠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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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님 지금 미아일이 1위인가요? 네 누나분 이쁘시네요 한영이님 미아일 지금 제가 전섭 1위에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네레스테이라는 노래입니다 1위 축하 고맙습니다 2위는 레벨 몇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홈피에는 안뜨고 잘봐요 짠 직업 1위 보이시죠? 넘버원 팬갱장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네레스테이라는 노래입니다 마피아퀸님이 리틀퀸님이에요 원래 빈테이지님 협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위가 144에요? 아이디가 뭔데요 써버랑 그걸 알려주셔야 믿지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뻘짓 안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성인 키우는 아 뭐 본인이 원하실대로 하셔야죠 니네임은요 여러분들 다 나이가 몇 살이세요? 학교 안 가시나? 지금 성인이 맞나? 운불운급 어홀손님 별수환기 감사합니다 야 성인이 되게 많구나 어 거의 다 성인이네 조퇴도 있고 음 성인이 많네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방송 전에 오래 할 생각이 있는데 기억해주세요 BJ팡이 나이를 먹으면 콘솔게임 이런것도 하겠죠 모바일 방송도 하겠고 아우 황익퀸이요? 아우 팬님 고마워요 네 지금 전스터빌이요 리듬의 스탠바이 드림스라는 노래입니다 보라돌이님 고맙습니다 추천과 질찬 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어떤 말을 더 해야 할지 어떤 표정 짚고 있는지 어떤 손을 잡아야 할지 어떤 시선 보내야 할지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어떤 밥을 먹어야 할지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괜찮을지 오늘 꿈꾸던 너와 나 이 순간 햇살 가득 저 바다로 따라 이번엔 계란를 그려줄게요 여자친구 whether 아니면 꿈꾸던 너와 나 이 눈이 어떤데요? 연상에 추첨과 질처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인이 왜 여기서만 사냥해요 지금 여기가 제일 잘올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런식으로 일단 레벨업을 해야됩니다 pd오페라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34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1134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자쿰은 저녁에 합니다 홈테일 드래요 리듬의 스탠바이 드림스라는 노래입니다 네 미하일 전스터빌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미하일 전스터빌입니다 1위에요 아 두배이벤트 알아놔 아 경험치 두배이벤트 한번 해줘야되는데 레벨업하기 존나 귀찮네 장난아니네 진짜 아 미치겠다 새로오신분들 추천과 질차단퍼씩만 눌러주시구요 고맙습니다 다크와 함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 7시간 자고왔어요 메이플 방송을 오래했기때문에 메이플 방송을 기본으로 하고 가끔은 pc게임도 방송도 하고있구요 가끔은 캠도 켜서 대화도 하고 미아의 그리고 메이플 방송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지금 미아의 랭킹 제가 전섭 1위에요 다른 cd게임이여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저 랭커 욕심내고 있어가지고 말하기 힘든거 아시죠 참 몰라 잘난것도 없는데 잘난게 없는데 잘난게 없는데 네 저 지금 미아의 1위에요 새로오신 분들 추천과 질찾 부탁드리겠습니다 랭킹 1위 찍고 자 놉시다 1위 찍고 놀아요 마음 편하게 1위 찍는거 그렇게 오래 안걸려요 이 노래 보이스 팩트에 잘난것도 없는데 라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레벨 만렙까지 이거 해야돼요 근데 하루에 10판밖에 못해요 지금 아마 5판 이상 했을걸요? 얼마 안남았어 다른거 해야돼 몇몇 멍나 아닌 다른사랑 할순 없다고 바보야 그래서 나는 더 뭘까 잘난것도 없는데 잘난게 없는데 잘한게 없는데 줄건 사람밖에는 더 없는데 눈물 밖에 눈물 밖에 몬파솔프를 해보라고요 아 몬파솔프 느릴텐데 여기 역시 빨라요 몬파는 나중에 정할거 없으면 해야죠 네 로즐 맞습니다 네 전스톱 랭킹 1이 맞구요 여기 다음에 어디갈건가요 여기 다음에요 여기 다음에 어디갈까 아 여러분 어디갈까요 고민되네 아니 나 파큐해야돼 파큐해 오늘 하루종일 파큐해 힐라했어요 힐라했구요 자꾸미랑 텐은 저녁에 합니다 12시 되기전에 마무리로 울음소리는 구해놨구 신전을 왜가 신전을 왜 뚫어 신전 뚫으면 시간 낭비에요 새로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전 뚫다가 랭킹 다잡혀요 자 재미있는것들은 일단은 랭킹 1위를 찍어놓고 하는게 낫죠 네 지금은 랭킹 1위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보스잡이 할것 같아요 네 보스잡이 보스잡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레전드 띄워야되는데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요 아 너무 안떠 아 진짜 미치겠네 술이 너보다 낫더라 널 살게 하더라 너만큼 그리워지더라 한 잔에 울다가 한 잔에 울다가 하루만이라 더 잊고싶다 저도 저도 인생이 좀 많이 슬픈것 같아요 나는 왜 추억이란게 많이 없지? 어딜 그 흔한 바닷가도 안가본것 같다 정말 애기였을때 생각 안날때 같나? 바닷가를 안가본것 같아요 술이 너보다 낫더라 널 살게 하더라 너만큼 그리워지더라 한 잔에 울다가 한 잔에 울다가 하루만이라도 믿고싶다 하루만이라도 믿고싶다 친구 만나시면 뭐하세요 술먹고 술 먹는거 남자끼리 만나면은 보통 술먹는거 밖에 없는거 같은데 네 근데 친구가 많이 없어요 네 어딘가에 어딘가에선가 너도 나처럼 다같이 나의 운명이 세이로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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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을 울다가 야 우리 테리무리님께서 백개 선물을 주셨네요 우리 테리무리님 백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우리 테리무리님 백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우리 테리무리님 아유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사생활 질문은 절대 대답 안합니다 울어도 나는 못 갈 사투른 몸짓도 더는 못해 꿈꽃 한 아름 향내도 새들어 노래 소리도 한켠에 꿈일까 저 다리들 비운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키메리 값스타 보소 새로운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 거 말했다고 또 소심하다 가네? 절대 소심한 성격 아니고요. 실제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심한 성격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런 말 한 자체가 소심한 게 아니지. 이런 말을 시청자분들한테 다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학생분들은 친구들한테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는 거 말하는 거 쪽팔리는 사람 많을걸? 정말 많을걸요?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맨날 숨기다가는 안 좋아요.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면은 같이 안 산다고 말하는 게 낫지.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귀면 돼요. 이런 나 자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 생각하면요. 항상 눈물이 나와요. 진짜로. 손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매일 년에 뭐 한 번쯤은 봐요. 근데 물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떨어져서 오래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쵸. 외국 사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나올 노래는 리듬의 날 꺼내줘라는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덤인 방안 듯한 그 누구 하나 찾아오질 않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창밖의 검은 하늘을 그저 바라보다가 홀로 잠이 드는 건 홀로 잠이 드는 건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아우리 조슬린 벽서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안아줘 날 꿈꾸게 해줘 주위에 슬픈 사람 있으면 안아주세요.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 남자애가 원래 남자애끼리는 잘 안앉잖아요. 아 근데 슬프다고 하니까 친구가 한번 한번 안아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아우 남자끼리 뭘 그러냐 했는데 아 이리 와봐 안아줬어요. 남자친구가 친구 중에 남자가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힘이 됐어요. 친구로서 안아준 거잖아요. 뭔 게이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저는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알아주니까 아우 이상한 느낌 하나도 안 들었고요. 정말로 와 힘이 되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다크나이트님 고와워요. 체해있으면은 좀 주무세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뜨거운 감자의 시소라는 노래입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친구가 그게 뭐야 경기도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서울에 서울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 생각대로 따라준다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 건가 너를 떠올리는 것은 저 친구 없어요. 핸드폰에 등록된 사람 25명이야. 고등학교 때는 친구 많아 듣어요. 그런데 20대가 지나면요. 솔직히 친구란 부분이 핸드폰이 연락을 조금만 한다고 있는 게 친구와 진정한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고등학생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는 핸드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오백 몇십 명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연락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어도 20대가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는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연락하는 친구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추천을 하셨네요. 200개만 눌러주시면 8000개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시소 뜨거운 감자의 시소라는 노래입니다. 김씨가 불렀죠? 네 퀸님 긴 말 봤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은 돈이 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돈 욕심을 돈 욕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주식도 해봤는데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돈 욕심이 그렇게 크기는 없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돈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다 아 아 잘된 게 아니고요. 네 원래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연 인연 자체가 아무리 인터넷 상이라지만 인연이 되고 정모를 해서 친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30대가 돼도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때 메이플 방송 했을 때 얘기하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원래 좀 생각이 깊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깊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좀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좀 깊은 편이에요. 게임에서 돈 쓴 건 아깝긴 하죠. 새로우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팡이님 활기차게 해보세요. 내가 원래 활기찬 사람인데 지금은요. 너무 전섭 랭킹 1위에 욕심을 걸고 있어가지고 만렙 찍을 때까지 울라 피곤할 것 같은데요. 맨날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입술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다 달아 갈 때 무지개 너머로 너 떠나 가도 나 기억을 지우다 같이 지쳐 갈 때 눈물이 마르고 입술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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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데 며칠 걸려요 글쎄 모르겠네요 해봐야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지금은요. 그 몬파가 경험치가 하얗이 됐기 때문에 만렙 찍는 게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파퀴가 있기 때문에 파퀴로 찍어야 돼. 파퀴가 파퀴가 전부 다 진짜. 레벨업 다 돼가네요. 150 다 돼가네요. 파퀴 못이 가세요. 자 이제 이런만 하면 150입니다. 새로운 신문들 반갑습니다 이 노래 테사비의 내가 사랑한 너 너를 사랑한다라는 노래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방송 들어와서 아니 뭐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이 랭킹이 1위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틀려요 물론 내가 재미있게 방송할 때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 진솔한 얘기라던지 그리고 제 팬분이 있다면 우리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랭킹 1위가 된거고 이렇게 조용히 사냥방송만 하는데도 시청자가 1400명이나 보고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많더라구요 무슨 맨날 재미있어야 랭킹 1위를 하나 그쵸? 쉴드 12만원어치 질렀는데 망했어요 졸라 짜증나 센장 새로운 신문들 추천과 질척 부탁드립니다 디올님 어디 가셨어요? 4회수 남았다 디올팡님 4회 남았는데요 4회 남았다 4회 1시간 10분 아니구나 1시간 20분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수지 수지닝짱님 짱 이쁘죠 장난 아니죠 인형 인형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수지닝짱님 학교로 가고 싶네요 차라리 그대가 힘이 들어 엔 Beij장분들 그리고 그냥 그려보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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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ta 202 215 21 메이플 재밌나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만 합시다 우리 추천 8000개 다 되갑니다 140개만 놀러오시면 8000개구요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팡이 얼굴 병신일 듯 담배나 빨면서 아 레벨업 언제 하지 이 생각할 것 같다 우리 OP820님께서 그러시는데 저 OP님 벙어리 마우시님 저기요 OP8202님 너보다 잘생겼어요 개새끼야 너 나랑 얼굴 뱉어질래? 날 그래도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 매너 채팅하세요 수고하시니 그 다음 영상은 어떤가요? 자세히 알아보고 해외에 참여해주세요 저는 다시 누나가 3 아니 오이향 님 도어 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3분 남았을 때 심 주시고 자시 잠깐 갔다와서 도어를 뺏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도어를 왜 뺐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였더라? 리치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리치 보스? 그니까 어 네 파퀴하면서 시간 남았을 때 리치한테도 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이플 한다고 해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야 이 패인 새끼야 뭐 그 시간에 뭐 일을 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저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BJ로서 랭킹 1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랭킹 1위 노리는 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했죠. 어떤가요 그대 대신 돈 남아간다 어쩐가요 그대 새로운 신문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문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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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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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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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있다면 행복해도 돼 그런 너로 가지만 떠나줘 내 앞둘이 있어안다니 난 다신에 없으니 캠버님 어서오시고요 미하일 1위가 레벨 몇이에요? 제가 1위에요 149위입니다 제가 1위입니다 1위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착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고정관념 존나 쓰레기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존나 구리냐 왜 이렇게 멘탈이 구리지 일 했었구요 대학교도 다니다가 안맞아서 나왔어요 대학교 자.. 대학교 꼭 그런거 나와야만이 졸업을 해야만이 사람입니까? 어휴 어이없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겠습니다 전서빌이 저에요 전서빌이 저에요 니 모습을 보여 마 니 모습을 보여 마 쑥스러워 그런거야 이 소리를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착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이 너를 다시 불러낸거야 너를 밀어내려고 이렇게만 소리질러 팡이님 첫키스 몇년전에 해봤어요 기원전 50년전이요 아 머리가 좋아 첫키스 고일때 했다니까 몇년전에 해봤냐고 물어보네 하하 머리가 좋은데 근데 내가 한수위다 하하 웃음을 남겨볼게 혼자였어 좋은일이 아 저기 스티커 주신분 두개 감사한데요 닉네임이 너무 진짜 그런건 제가 못읽어드려요 죄송합니다 나는 법을 잊어버렸다 해도 내일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어젠가는 더 커다란 날개가 되어줄테 아 스티커 3개 감사한데요 진짜 닉네임이 좀 야하네요 네 좀 자제해주세요 나를 긴장 에 털림 스티커에게 감사합니다 털림 스티커에게 감사드리구요 인생단련님 벽사 두개 감사합니다 하리마리로디님 벽사 아 스티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름만으로 다시 인생단련님 벽사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소리질러 흘러쳐쳐 한번 더 참아볼게 흘러하하 웃음을 남겨볼게 혼자였어 좋은일이 아직도 너무 많아 하어리 격단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단련님 벽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인생단련이 999개 아아아아아아 달려님께서 999개 선물을 야아 인생 달려님 야 이 아침부터 999개를 아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채팅방이 또 나왔다 저거 선물할 돈으로 나 같으면 술먹겠다 이러시는데 선물 주신건데 감사히 받구요 근데 요즘 경제도 어려우니까 굳이 무리해가지고 저한테 재방송에다 쏘실필요 없고 정말로 선물로 주시는거는 감사히 받죠 아 우리 인생 달려님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달려갑시다 달려 렛츠고 달려 달려 아 우리 인생 달려님 감사합니다 화력이 약하네요 이거는 화력이 아니야 이게 화력이 쩐다고? 진짜 화력이 쩌는 영상을 보여 드려야 되나? 하하 그 본방에만 본방에만 모바일을 합쳐서 5천명이 있었을 때 있어요 그때 화력 쩔었어요 지금은 아침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인생 달려님께서 아휴 정말 고맙습니다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정말 여러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하니까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꿔서 정말 다행이네요 마음이 안심이 돼 아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으악 잘생겼다님 스틱관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지금 몇 판 남았었냐면요 3회수 남았구요 오이히안님 내려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 부금 이에요 다시는 가질수 없는 내 안에서 들려보는 소리만 우리 오이님 들어오세요 말씀하시는게 희우씨우님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이러는게 그래요?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라랄랄라 파이님 랭킹 1위인가요? 저 1위입니다 우리 인생달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저 랭킹 1위에요 지금 전서버 1위 미하일 보여드릴까요? 짜다단 올씨구님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너무 많은데 올씨구님 2개 감사합니다 올씨구님 1개 1개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셨네요 집으로 가셨네요 행방불명인가보다 행방불명인가보다 나만 알던 네가 사랑하는 네가 정말 말도 안되게 정말로 말도 안되게 점점 미쳐가는 것만 같아 우리 새로운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너만 잊지 말고 잘 살아줘 랄랄랄라 전서버 1위입니다 우리 새로운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벨 몇 가지 할건가요 오늘은 한 165? 원 투 렛츠고 원 투 렛츠고 태어난 정말로 어허 아 어젠 혼태일을 날리스날렸으면 안돼 아 어제 혼태일을 날려먹어서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모습 찍림이 달아요 뭐가요? 파이님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음.. 그냥 재방송 많이 보면 되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면은 달콤해 달콤해 솜사탈 바로 너야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찾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방패 아직 레전드리 못 뛰었네요 경찰청창살 럴린 벽상기 감사합니다 파이님 미하일 의외로 약하네요 제가 어드밴스드 파이널어택을 마스터를 해야되는데 네 여기에